어떤 그런 가마가 있어요. 아마 가마도 다른 데 가시면 보실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향정이나 또 관리가 탔던 왕이 탔던 그런 가마, 또 이제 위패를 모셨던 그런 가마도 임금님의 어진을 봉안할 때 쓰는 그런 가마, 또 조경료 전주의 시조의 위패를 모신 가마가 틀립니다. 뭐가 틀린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아요. 임금님하고 관계된 것은 그 가마에도 용문양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왕의 시조라도 왕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용문양은 없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둘러보시면 그걸 아실 거고요. 또 이쪽에 한옥마을 오늘 한번 둘러보시고 또 축제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하루를 만끽하시고 또 하룻밤 또 여기 주무시면서 한옥마을에 대한 숙박도 좀 하시고 그러면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. 오늘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박물관 뭐지? 뭐지? 원래 아니야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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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